틴 timelines 아오오오오오오오 반갑습니다 먼트키입니다 자 모든 패시 akkor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살 번 돌려 볼께요 예.. 아! 자 여기서 세 번 돌릴께요 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아 죽 돌려서 드뭉어 에에엣 죽 돌려서어 으흐흐흐 자아 아 여기서 돌려보죠 뿌우우우우 이렇게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웍 opioids 으 portrayed 시발 여러분들 내기허실? 여러분들 내기허싫? 내가 지면은 다크소울? 다크 소울 허기 허기 허실? 시발! 내가 이기면 취소 허실? 다크 소울을 왜 바라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니들 암 걸리고 싶어서 그래 진짜 뒤지고 싶어서 암 걸려 답답해 죽어 죽어 어? 여러분 다크 소울 허실? 이 상태로 고? 이 상태로 저는 다크 소울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허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크 소울 아 편안같은 개소리 하지마 다크 소울 그냥 체험하기 같은거 하기야 다크 소울 하기 제가 지면은 다크 소울하고 머접도 할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은 머접 취소해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흫흥흫흫ль 어때 여러분들 체력이 이미 깠는데 흐으으으으흐 어때 편항하니 뭔 숨부관데 편항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에도 못 개 너무 아야 아야 아저 ham스 그냥 가야자 봐봐 여기 약간 너무 너무하듯이 딜 colored rapp 딜 Uncle 뭔 편항이야 열로 편항 24시간이 넘는데 뭔 편항 그래 아 그럼 안하고 말지 에이 됐어 에이수고 미흡 야 켜낭의 클리어 같은 말 아니야? 아 그냥 그냥 할게요 그냥 협상 테이블 좀 펼칠 줄 아는 놈들이 채팅해라 제발 뭔 켜낭이야 말도 안 들리고 있어 장기 컨텐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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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나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다크 소울로 피 보는 걸 봤어 안 돼 내가 스트레스 게임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마 아마 키보드가 남아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타이트한 키보드여도 남아들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일단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아이템이 잘 나오는데 아아아 멍청아 제발 멍청이 컨트롤하지마 제발 멍청이 컨트롤하지마 좋아좋아 좋아좋아 머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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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이렇게 좋은 아이템 나오는데 자꾸 오우우 아 가면 안돼 바로위험해 당장 위험해 보스 3마리 잡기? 보스가 총 몇 명인데 얘들아 보스가 총 몇 명인데 아냐 아냐 됐어 됐어 그냥 먼저 바로 끝낼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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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클속을 안할려는 이유가 나 정말 진짜 게임하면서 짜증내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안하는거야 진짜 짜증내기 싫어서 안해 그냥 이거 머잠만 할게 머잠만 머잠을 하기는 아니여 이렇게 아이템이 괜찮게 뜨면 되잖아 이씨아 진짜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못오마 이씨 못오마 아아 나 이새끼 이씨 개 빡대가리야 뭐야 아아 쉬우 아 쉬우 좋아 아 아 쉬우 좋아 아 아 아으 아 으아아 씰 씨 하핰 씰 으아 아 쓰면 안돼 멍초아 아아 아 아 근데 개꿀이득 아 스페이스밤 왜 자꾸 써 병신 진짜 그래 일단 개꾸리득이야 이건 그냥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4개 아니에요 4개 졌어요 그냥 하는거에요 이렇게 잘나오면 좋았는데 좋아좋아 아 스피드업 안녕하세요 자 잡아잡아 바로왕 이충왕이야 자 가볍게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그렇지 해수진안하면 내가 유리하다고 빽빽거린다고 쭈대나 어 왜 악마방 열리지 않았던 아 여기 맞았지 디귿 아 디귿 오늘 운이 요즘 운이 별로 안좋네 아 아 내기 연습이야 아까 내가 이랬으면 어때 어 좋아 그래 유튜브 제목은 이걸로 내기하는걸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기이구요 아마 이걸로 될거같네요 제가 이길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야 뭘까요 이거는 폭탄 폭탄 두배좋아요 네 먹었네 여기서 아우 파리밀이여다 뿌졌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달방도 가보죠 달방도 갈거에요 여기서 과연 이야 시발 자 홀리실드기 때문에 데미지 입지않았죠 아주 이득이었죠 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과연 네 패시로 먹어야죠 돌릴까 말까 고민중이라고 이건 먹겠습니다 이거 키범 를 reaching 패시 뭘꺼는데 돌릴까말까 생각중이라고 바로먹는것트 아니야 먹자 어 죄섭당 근데 이게 먹으면 더 좋은거야 이게 앞으로 이제 손가락질하면 데미지를 주는거지 자 내려갑시다 상첸 내려가 볼까요 에디오쓰! ㅎㅎㅎ 야 나 얼마나 빡치면은 나 손에 상처 났어 여러분들 약간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면 협상 하실 으허허허허허허헣 랫 으으 좋아 아! 저새끼들!!! 저씨맜 저거 저새끼들 개새끼들! 개새끼람 저씨씨말람 진짜!! 아 대가리 스파일클링!! 저새끼들 제일 꼴되기 싫어 이새끼들 진짜 어휴 정말 쟤 땜에 진짜 예잇!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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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찔러 개찔러 그러어 치 하아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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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으어어어 죽어어어 으어어윽 안죽아 으어 아 정말 얘가 제일 싫어 파아킹 파아킹우 몬스타 쉿뻑킹 쉿 열쇠갑네 매희호스 끝났어 내가 졌다구 시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쫘아쫘 쫘아아 왜이렇게 아약해 내 데미지가 가자 가자 어 괜찮아아 아아악 좋아져 자 돈 먹어주고 자 열쇠 나와라 좋아 열쇠 아아아아아아아 열쇠HeHeHeHeHe 아어어왕 Palace 전파보드 세다고!! 시발 놀려? 자 왕왕.. 왕왕 접고 오자 여기서 슈벌 대박 아이템 나와야지 어 잘 봐 자 지금 내기니까 슈벌 대박 아이템 나와야지 됐 으아 꾸지수요 좋아 꾸지수요 좋아 괜찮아 쏘라트 벗겨 벗겨 괜찮아 어 폭탄 쏴서 죽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먹어주고요 안녕하세요 시발 개빡자 돌려 돌려 뿌씨 이거 뭐지 먹어보자 아이즈 오브 뭐지 어 뭐야 눈물이 작아 하나 아이고 뭐지 저기 여기 뭐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오른쪽 뭐야 여러분들 관통인건가 관통만 되는거에요? 피 괜찮아요 안죽어요 이런걸로 아니에요 그러다 뒤졌잖아 병신아 그러다 뒤졌잖아 관통대가 유도돼요 아 진짜? 아 아 아 니가 왜 그걸 왜 먹어 비켜 내꺼야 아니야 죽지 않았잖아 나 이제 처음인걸 응 자 쓰겠습니다 이건 돌리는거 없으니까 그냥 다 썼으니까 주사위 케이지 채우면 바로 누를게요 자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아 콩숭아 나 빠가 여러분들 아아아아 이게 떴었어 어 소울아트 먹어야돼 어 이거 또 먹어 혹시 모르니까 가자 어 저 내기 안해요 내기 왜 해요 여러분들 내기하면은 제가 분리하잖아요 분리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내가 내기 Agora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여러분들 소울아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헣허헣2 가자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조용히 하세요 진거 아니에요 그냥 컨텐츠 하고 싶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 모자리라니 모자리라니 우와 개꿀이다 와 이거야 벨리알눈? 개 개쥐 좋다 내기어실? 내기어실? 흐흐흐흐 자 으흐어어어어 으어흐흐흐흐흐흐흐잉 아 꼭 누를 댔는데 왜 자꾸 하나씩 누르고 있었지 에휴 좋아 자아아 뭐 돌릴 수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내려놔겠습니다 예 야 보스잡기 세명 힘드냐? 세마리 나 아 근데 내가 타코서가 안한 이유는 정말 그거야 짜증내기 싫었어 몬스터더 마찬가지야 내가 안한 이유는 왜야 뭔 서서 한 번 짜증내기 싫어서야 진짜 짜증내면은 내가 진짜 짜증내면은 방송으로 꼴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보는 사람이 짜증낼 정도로 안하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달바 공짜에 왜 안갔어요? 그러게 가자 오오 개좋아 여러분들 제가 고통받으면서 깔깔깔거리는데 그 수준이 아니야 짜증난다고 그럼 보는 사람도 불쾌하단 말이야 그거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하는 거예요 와 개좋네 이거? 내기가 긴데 아니야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먹어야죠 뭐 돌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파이어붐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뽀깁시다 그러면 나오겠죠? 오원 과연 매연 어서 삽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가자 어른자 갑시다 아휴 아휴 갑시다 아휴 그렇지 데미지 완전 이뻐 여러분 봤죠 여러분들 이거면은 개 바랐다 이 놈은 깰 수밖에 없다 이거 진다고? 어?? 어? 어? 안져 애들아 여기 이렇게 뜯으면 내게 안져 뿌 이렇게 뜨면 시X 절대 안줘 내 러닭러닭러 Shopify 순 hid하고 계속 돌려 그렇지 좋아 CV 바닐라 찔러 찤러 찔러 4대지 4대지 너 이리 newsletter 그렇지 그렇지! 와우! 파리베리아! 와우! 화요 미쳤어! 와우! 봤지 얘들아! 이런 실력이야! 알았어? 데미져? 안녕하세요? 나 원래 이런놈이야 알았어? 슛발놈들 진짜? 내기하면 개달라 알았어?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까봐 내기 안하는거야 지금? 으아아아악! 이게 무슨 내기예요? 그냥 하는건데? 여러분들도 치와서 징징거릴까봐 그냥 하는건데? 으하아! 봤지 얘들아? 이런놈이야 운 좋다니까? 운 좋고 이런 아이템 마구마구 뜨는 사람이야 내기했으면 개 100%졌지 얘들아 내기해서 100%졌지 못 이겼겠지? 당연하지! 에잭rans산일 자 까보자 설마 여기서 개.. 개.. 개 마사카? 오오오~~ 봤지 이pción 개 좋다 너는 날 때 개 털려 내게 안한걸 감사의 역이라구 흐허허小時 방근도 봤지 슈퍼 컨트롤 개 행 오져 버렸져 잘라버리져 삐뿌획 핏뿌랑 넉뱅이랑 얘들아 홀리쉴드야 마다 퍽건 갯셋하고 개쩔지 스페이스 막 필요없어 나 지금 어떤 아이템이 narrow도 개깰 수 있는 스펙이야 자 이걸 앞으로 가서 가져와 가져오라고 안되네 됐어 보세요 여러분들 가볍게 잡아줍니다 그렇죠 노선 다 보이죠 아이자 몇일 동안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몬스터 이런거 다 보이죠 여러분들 오졌죠 한대도 안맞았죠 오졌죠 보세요 know 보세 여러분 이 정도 달리 맞아 맞아 가장 음 와 방어박이네 여러분들 봤죠? 오진다니까 이렇게 이런 놈이에요 제가 이게 진짜 본 실력이에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걸로 내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앞도적으로 유리할까봐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잉? 이거는 일부러 싱크빅 자 왕가자 아 내려가자 내기 안했어요 내기 애초에 안했는걸 б딩이 내려갑니다 아디오스 오우 resol 지끄ladый 가..가지않 하해주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안녕 오우 좋았어 좋아좋아 개нения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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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려 버려 좋아좋아 좋아 이게 앞모습은 앞얼굴은 무적인데 가면 바로 되는구나 이게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와 개꼬리들 보세요 여러분들 마스터키까지 수바남들아 수고비업이다 어? 수고비업이다 바취들아 끝났어? 지금 네기지? 그럼 그림판 켜서 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빡쳐 을르르르르르르르르 빡쳐 빡쳐 을르르르르 하고 있다 주방 바취들어 벌써 쏘아서 두드린다 수발르르 안가 거기 응 개발라 너네 개발라 너네를 위해서 지금 이걸로 네기 안하는 거야 으응 안아픈 부분 일부러 맞아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크으 아 이거는 예상 바지 못했죠 여러분들 괜찮은 원숭이는 떨어져요 나무동 에에 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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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세요 나오세요 응 오세요 개발랐죠 개찌발랐죠 깜짝 놀랬죠 이 새끼야 보세요 데미지 상당히 이빠이죠? 이 데미지 감당할 수 있는 왕 많이 없죠? 여러분들 이거 봤으면 한숨 나왔죠? 그리고 또 뭐 누가 무승부하지 않을래? 응 네 얼굴이다 수발라마 내가 무승부 권유하면은 철자이에요 네 얼굴이 안 오색돌봤네 아 그럴 수도 있죠? 어 좋아좋아 어어 이런게 필요했는데 딱 좋아요 응 좋아좋아 뭘 무승부야 네 똥이다 뭐만 하면 이봐든가 무승부 하지 않을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읏 돈 먹어주고 빨리 황금방 가봐야되 어 황금방 가자 위로 위로가자 어 좋아 이러니까 협상을 안해주는게 아니라 너넨 원래 그래 너넨 원래 해줄줄 알았는데 해줄줄 알았는데 너넨 협상할 생각이 없었어 아아악 그렇지 나왔다 나왔다 어 그렇지 좋아 봐봐 어? 아이튼 이쁘게 나오는거 봐 벨리아리 눈 뒤졌다 이수발넘들아 어? 너넨 그냥 바로 고헬이야 고헬 어! 개좋은거야 오로라이에서 개좋은거 이게 빨간색이면 데미지 오르고 이게 뭐야 파란색은 공속 올라가고 아무튼 그래 봤지? 게임꾼 안녕하세요 야 근데 쟤 데미지 왜 이보에? 얘 데미지 왜 입는거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데미지인가? 헤헤 헤헤 멍청한 녀석 게임 따위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다니 음 한심하구나 하수구나 쯔쯔쯔쯔쯔쯔쯔쯔쯔 자 왕잡고겠습니다 pink 안녕하세요 응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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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상당히 이빠이죠 아프죠 아프죠? 아프면 죽으세요 아프면 소리지르세요 소리질러보라고 어라아라아 어헤헤하하 오세요 오세요 야 뭔 동하고 이렇게 싸지르세요 정말 주동한 새끼 어 가볍게 피해버립니다 여러분들 헤헤헤 맡기돼서 죽여버렸죠? 아주 이등이죠 여러분들 어 이거 맞아줘야지 감에 comedian 같네 좋아 좋아 응 죽으세요 outsider 좀 꿈쩍 꿈쩍 꿈쩍하셔가세요 돼지새끼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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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달방갑니다 일단 머 잡은 확정이죠? 에에에엥!? 머 잡이 뭐지? 뭐,뭐지?뭐지? 어,먀,머리,머리,머리잡기인가? 읍?음,응,머리잡기 흐하핳하하하핳하하하아앗 아,뭐 여러분들이 제가 내기는 안했지만 원하니까 해드릴게요 내기는 안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니 으아아아악! 고피... 이거 들고가자 어차피 주사님 필요없으니까 내기는 안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해드릴게요 제가 내기져서 하는건 절대 아닌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작 내기 제가 진다구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플러블럼이죠 에에에에에 고맙다구 꼭 늘 그렇게 꽁째로 처먹으면서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닌가요? 아니 말구요 끝났어 가죠呢 가요 가요 뭐있었지 내려가서 황 죽이고 올게요 왜 템 다 먹어요 어 내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족쇄 거는거야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널틱 거는거지 수고비어 내려갑시다 좋아요 이번에 그 거죠 너무 체력이 보이잖아 저준비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거 수강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게다가 또 오죠? 이게 관통이에요 관통되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이쁘답니다 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정도 아이템이어도 분명히 뒤졌을거에요 하지만 전이가 지금 살아있는거라구요 뱉어 일단 낑겨놓고 눈물을 닦아요 오니 먹습니다 무조건 패시바이트 먹는거니까요 자 좋았죠 내려갑시다 으응 죽.. 으아 저 아주이뻐요 아주이뻐요 응 아주이뻐요 오른쪽 갑시다 또 하고 에에 머루가 귀 한번만 더 줄게 아 진짜하? 좋아요 저 분이 시청대표인거 같으니 저 분하고 탈力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버리지마세요 수구비음 흐허헣헤헤헤 으허허허허허허에 죽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구요 좋아요 갑시다 오우 오 옵시다 안녕하데요 과연 아아아아 많은 오브젝트 이씨 괜찮나요 보세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지금 스펙이 너무 좋아해요 운으로 저를 과연 저는 ad대결에서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높은 확률로 이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내게 걸렸다? 그럼 개 마랐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용심하세요 씩씨 가볍게 피하면서 바로 잡죠 오랑고탄 같은 새끼들 게이득 봐버렸죠 왕 가면 안되죠 황금만 가야죠 좋아 지금 이 상태로 솔직히 정말 이 스펙으로 허시까지 잡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제 컨트롤은 늘름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 강한 아이템을 먹기 위하여 먹겠습니다 당장 실십니다 지금 여기서 허시를 잡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모 저 알모 모독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 뚜려잡아요 수발 알았어요? 개 뚜려잡는다구요 열쇠가 없네 이거는 바로 가면서 한 대 맞아주면서 가는 척 하면서 와 컨트롤 봤죠 여러분들 이게 일상적인 컨트롤이에요 새겨들으세요 에엥? 새겨들으세요 여기서 열쇠 나와라 매엄 소라트가 나왔네요 음 봤죠 이 스펙 여러분 이 스펙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내기 시작한다면 내기 안 하죠 왜냐하면 쫄았거든 이 스펙으로 내기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쫄았거든 이걸라면 백파치거든 봤지? 지금 내 실력? 내 실력과 지금 이 아이템 그럼 끝난 거거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옽 블랙핸들 저주 지워주는거 게임드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스페이스바기 때문에 두고가겠습니다 그래 쫄아쩐 쫄쫄이 쫄아쩔 흐허허ha 쫄아쩐 쫄쫄이 새키 따 Going 흐헤허헤헤허헤허헛 자 저기 Europa indirectly 안녕하세요 좋은교 주는 거 밝은건 아닌가요? 저거를 까보겠습니다 정국а 바지 머좀 replet 뒤엉 뭐지? 아이 그거다 블랑블랑 눈물 누워서 가는거 여러분들 인성입니다 여러분들 인성처럼 찌그러져있다구요 찌발 자 왕 갑시다. 왕 조지자 저 이상 할게 없네요. 방제에 안일있다고요? 뭔 아니래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네요. 자 왕 잡으러 갑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 왕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친구예요. 그렇지. 응 하면서 저 엄마까지 다 할게. 그렇죠. 눈 때리세요. 그래요 개꿀 이득이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살짝 솔직히 살짝 난이도가 있는 왕이긴 해요. 근데 한 대 넘어서 잡는 거 보면은 제가 기본적인 실력이 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슴 4개 하면 개발리죠? 어? 이 사슴 4개 하면 개발리죠 여러분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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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정! 봤죠? 개 깔끔하게 발랐죠. 앙왕왕 열렸죠? 안녕하죠? 뭐 먹을 거 없죠? 그냥 가버리죠? 근데 일단 먹으시면 왜냐면은 어 들어 먹어요. 그러면은 아니네요. 내려갑시다. 봤죠? 인정 또 인정이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리가 없으니까요. 내기해서 저를 이긴다? 고거는 라스베가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서, 받아볼게요. 응. 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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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아 좋아 개 Naruto 아 좋아 잘해 자해. 역시 나야 잘해 잘해 하면서 올라갑시다 여기서 그냥 열어요 열어요 뭐죠 이거?공속업인가요? 갑시다 좋아 개꿋이덕 아 좋아 잘해 잘해 역시 나야 잘해 잘해 하면서 올라갑시다 뭐죠 이거? 공속업인가요? 아 여기서 살! 마! 살 가! 에에에에에에! 에헤에에에에에 에헤에에에 자 괜찮아! 퍽 괜찮아! 와 데미지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량이야 이 데미지를 와 열쇠 20개 좋아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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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방에서도 다 잡는거지 이렇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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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업 그렇죠 여러분들 스피드업 되면 무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에 명심하세요 가자 시발 다 갔다가 다시 오세요 왜 맞아도 채 안달아요 패기로 눈물을 받기 때문에 지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못하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고 가요 네 좋아 자 갑시다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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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보세요 붙잡지 못하죠 응 안 맞아버리기 응 맞아버리기 봤죠 이게 접니다 똑똑히 생기세요 앞으로 내기할때마다 내기 권위할때마다 아 아니야 내기하면 무조건 시청자가 진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정도 스펙이고 이정도 컨트롤인데 내기할때마다 이러잖아요 저 여러분 알죠 저 내기할때마다 이러잖아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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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내기할때마다 그냥 바로 벌칙 받으세요 아 받으세요 그냥 에 그죠 아시네요 다행인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올라갑시다 네 그러나